Q. 우주의 음악 되게 멋있게 나와요. 고마워. 우주에 있네. 우주를 줄게. I'm your father anyway Because I'm your father anyway 에코가 장난 아니야. 여기가 에코맛 집이네. 이 노래 할만 나기도 하고. 나사선 연습할 게 있나요? 이렇게 또 워낙 명곡인들아. 많이들 흥얼거리셨잖아요.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 아니니까. 박오빠 이 정도면 됐어? 우리은행 102. 나? 나. 나. 안녕. 안녕. 나 열일하지. 나 한 키 더 높이려다가 좀 애꼈어. 야 뭐야. 너 뭐야. 맛있는 거 오빠 많이 먹어. 오빠 잘 먹을게 고마워. 오빠 잘 먹을게 고마워. 재밌게 하고. 그래 이제 다 기다리니까 이제 좀 끊을게. 안녕. 바이. 빨리. 파이팅. 오빠. 기 Berg? 삶은 올 수는 나면 내 꿈 지금 너의 꿈 사랑 자아 데리고 메 1890 00.00.00.00.00.00.00.00.00 네 여러분 오늘 가구 오빠 10주년 축하 환종 환정노래 부르기 네 오늘 저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였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라서 예전에 멜론스테이션에 나갔을 때 제가 짧게 한번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갑오빠 에이핑크랑 10년 같이 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